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라고 합니다. 오늘 할 게임 바로 랩폿의 마인크래프트 버전 예 저희 또 클라스에 맞게 전문가로 간단하게 깨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 얘들아 야 되게 되게 밝다 분위기가 어 아이 그니까 밝은 이상 못 깰 수가 없다니까 부금 약간 이런거 나와야 되는거 아니야? méthode 뭐야 진짜 마인캄프트 같은데?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Eric 오오오오오오오. 완전 마크야.. 오오오오오오 어 네 완전 마크 입니다. 아마 이건 마크에서 찍었거든. 오오오오오오 오오 안일환 spam 저 정도 업소ена 하니깐 야 이거 의원들은ö 우원 야 풀이나 넌 어제 파이tu에서도 초콜릿이더니 여기서도 초콜릿이네 인생 초콜릿에서.. 원래 초콜릿이 좋은거야 오케이 와 되게 퀄리티 높다 와 여기 검도 있어 얘들아 어디? 와 와 나 다이아검 있어 이거 봐봐 야 전문가야 전문가 한 번 쏘면 쓰러진다 이거 우리 전문가 우리 진지해야돼 여기 영어 있어 영어 읽고 가자 칼인줄 알았어 덩팔님 영어 전문가 덩팔님이 한 번 읽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체스트 캔 비 오픈드 엔드 컨테인 아이템스 인사이드 뭔 뜻이죠? 아이템이 안에 있다는 것 같은데요 오케오케 야 너 근데 니네 목뒤에 다 황금사가 달고 있냐 어 나도 달고 있어 이거 이거 뭐냐 한 번 던져볼까? 아 그거 그거 치료야 치료야 아아 나 왜 안먹어져 나는 아 먹었다 마크에프는 뭘로 못 엽니까 이어 아 버튼 그쵸 아아 퀄리티 보소 버튼으로 열어야돼? 어 버튼 누르면 열려 얘네 좀비야? 어어 아 침킬 자제좀요 여기 여기 우리 팀에 스파이가 있어 죄송합니다 똑바로 해라 나 빨리 왜이래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그냥 넣을 수가 없네 아 이제 알잖아 알잖아 쏘지마 쏘지마 앞에 있는 사람 앉아 앞에 있는 사람 앉아 어 어 어 어 저기요? 나 다 죽였어 저기요 저 레포드가 꺼졌는데요? 야 들어 오면 되요 들어 오면 되요 그럼 충돌이 있나요? 이건 대화복에 부처님 컴퓨터가 굉장히 후적기 때문에 아니야 나 컴퓨터 멀쩡해 충돌이면 다른거 체크 풀고 와봐요 어 그래야겠다 컴퓨터 똥쓰레기죠? 여깁니다 다치세요 하하하하 아 근데 야 누가 부모고 누가 스모크고 누가 일반준비인지 모르겠어 여기서는 거미가 저기 부모군요? 쟤 뭐조차야돼? 벌레같은 놈 뭐지? 저기 조킹인가? 슬라이미 슬라이미 헌터입니다 게임상가가 다시 되는구나 저게 헌터구나 아하하 귀여워 거기 날 두고 가지 말아줘 어? 친구들? 어? 예 어어 오케이 오케이 완전 와줬으면 좋겠어 뭐야 얘 뭐야 어 뭐야 찾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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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뿅뿅뿅뿅뿅뿅뿅뿅 뜯뿅뿅 자 그리고 지상맵에서는 철골 램이 그 뭐였지 탱크고 지옥맵에서는 한 하얀색 문어가 탱크에요 근데 이게 보기가 더 편하다 피하구분이 잘 돼 여러분 이건 무섭지가 않죠? 난 너무 힘들어 위치소린가? 위치는 닭이에요 여러분 닭 위치는 닭이야? 야 닭한테 불이 한번 쪼이면 죽는거야? 와 미쳤다 여러분들 안보여 수모카 안보여 수모카 안보여 앤더맨 앤더맨 우리 이 파트 망했어 아아아아 누가 쏘는데 나? 누가 나 쐈어 감사합니다 누가 나 종민줄 알았나봐 이 파트는 노답이야 쟤네랑 붙어있으면 내가 죽어 F2 쟤네뚜뚜뚜뚜 야잘 이쪽이야 따라와 아 누가? 응치있나봐 야야야야야야 뭐해 거기서? 시원하니? 나 왜 죽은거지? 영웅은 죽지 않아요 아 얏 아 얏콘 좀 없어 야재 빨리 일어나요 야 이거 무슨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야재람 여기 이게 총알이야 이게 총알 어응 여기 길이야? 뭐야? 오우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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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썰고 올게 퉁퉁퉁퉁 자 정벌아 빨리와 얍 정벌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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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주밀맵인가요? 아 좀팔아 뭐하지 내려가세요 창문 창문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들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창문이 길입니다 어허 내려가 애들 귀여워서 커피올리네 죽이는데 내 마음이 아프다 부모소리 여기 있으면 되나요? 자 이쪽으로 가실게요 침대에서 자마 세이브되니? 아니 여러분들 게임 발로하세요 아까 처음에 저 누가 죽이셔가지고 무슨 일을 너무 못하는거 아닌가요? 여기로 가야돼? 나 p 40인데 왜이리 느리지? 나 이 거기 키도 있었냐? 여기 떨어지지 말라고 아 이거 원래 느리지 말라고 여기 앞머리다 여기 앞머리다 위치로 근데 살짝 렉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 어 어 어 뭐야 뭐야 어 야 좀비가 니 때렸어 저기 닭있다 닭 내가 너 살려줄게 저게 닭있다 닭 푸린님이 날 무럭화시켰다는데 아 무슨 소리야 어 야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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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스템에 선을 떼지마 시스템에 선을 떼지마 어? 애들아 안녕? 구치요 빨리 와 어 어 좁지 좁지 구치야 너밖에 심한게 없다 어 나보다 죽여도 내가 보기에 이게 최고의 드림팀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 저기가 엄청나 적극이 따라가자 적극이가 잘 알잖아 저분은 제외 나무섭 뭐야 나무섭 나무섭? 야 나무사면서 경쾌한 소리가 나 뭐야 누구야 니잖아 깜짝이야 이쪽으로 부모 부모 애들아 나 따라와 나만 따라와 착한 생각 내가 개고수니까 오케이 내가 똥팔이를 지켰다 야 그거 어디로 가야돼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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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 안으로 건물 안으로 건너가기 싫어졌어 여기 팔아 팔아 이쪽으로 야 그리퍼 그리퍼 부모 부모 그리퍼 부모 좋았어 아 부모야 괜찮아 괜찮아 오 야야야야 뜯어먹는데 아래쪽 애들아 경파리는 그렇게 갔어 버려버려버려버려 어디갔어 경파리 디졌어 저이 스모커가 스모커 어그로 끓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가면 개의적이라고 일로가서 이거 빵 좀 드세요 지쳐지는 사람은 버리고 다녀래 빵 좀 먹자 빵 체력에 먹대 어떻게 먹어 내가 먹었어 2 2 2 맛있더라 없어졌어 이쪽으로 이따 위에서 파밍 좀 파밍 파밍 저랑 같이 침자에 누우실 분 아 뭐야 어이씨 남자 아니야 남자 프린님? 예? 자 여기 마크에선 아이템은 어디서 보관할까에요? 장고 오오오오 아무것도 없어 어? 아 날 쏘지 마세요 아 좀비 쐈어 좀비 좀 어 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막 떨어지는데 어 애들아? 어 야 애들아 야 푸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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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푸린님 매일 초심 잃지 않는 사람은 몇 섬는데 푸린님은 매일 초심이라 상존되어 적중한다면 답이라도 드릴게요 아 푸린아 안돼 어 이소만이 어서와요 아 두명 죽었어 지금? 어허 왜 엄청디짐 한명은 왜 저기까지 끌려갔니? 야 저크가 너 왜 거기있어 도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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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키야 너 저기까지 끌고갔어? 쟤 누구야 거미는? 쟤 자키야? 아 저게 왜있냐 다 그냥 다 생긴대로 놀아 쟤는 지구 반대편까지 끌려갔어 아 좋아라 뭐야 뭐야 어디로나온거야 거쪽으로 나왔어 어디로나가야되는데 집으로 들어가 오기오기 들어왔어 아 저 왼쪽이니? 왼쪽으로 으음 와 진짜 많은곳을 끌어왔구나 거지갔네 어 야 좀비밖에 없는데 어 그러게 근데 방금 좀비 잡힘 바로 여기 누가 할수있다 여기 아 여깄네 저기요 님들? 저크가 어딨냐? 저기요? 저크가 어딨냐? 저크가 소리쳐봐 저크가? 어 야야야 총소리 총소리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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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냐 아 여깄네 저크가 괜찮아? 어리게 널 구하러왔어 파밍하러 갑시다 파밍 우리 밖에 없지? 저크가 꼭진 괜찮아? 뭐라고 저크진 괜찮냐고 아 여기 올라가시죠 어 애들 어디로 가야돼? 아 여기구만 아 여기구만 야 야 좀 분위기가 밝아 나같은 초보자를 위한거 같애 어 뭐야 다가서 저기요? 아유 또 1,5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뭐야 적극님? 네 어디로 가야돼? 뒤로 안나가시죠 자 가시죠 어 여기 화염병있다 에이 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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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어드 홀 됐어 됐어 내가 다 처리했어 어 활레도 설레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은 그래도 중기가 바로 건전하네요 저희 방송 항상 건전했습니다 이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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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는 팀 우리 팀 저 부처님 저 부처님 자 일로 오시죠 왜왜왜 총이 없는데 어떡하죠 총이 없다고? 네 뭐야 쟤 왜 춤추고 있어 여기서 숨 먹고 있다 쟤 아니 안별어 잘랐어 잘랐어 내가 살렸어 살렸어 여러분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눈때배 굉장히 안보여 야 왜이렇게 어두워져 아 이 핑크색 뭐야 아 이 자키 왜이렇게 나 좋아해 얘들이 오 이게 많다 적구가 일로야 뚜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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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거 탱크 아니냐? 탱크 아니구나 탱크 아니구나 어디 어디 흰색 흰색 오 야야야야야 일로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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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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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도 가는거야 날아도 가는거야 날아도 가는거야 날아도 가는거야 일어나봐 영웅이 물론 그게 끝이라곤 말안했습니다 히읗 히읗 안녕 여기 문 어떻게 나다 안녕 얘들아 갈게 어 사다리도 탈수있네 좋았어 따른 치료를 하고 야 내 황금사 나 너무 아파 얘들아 나 따뜻하게 불이 나 손이나 채고 있어야겠다 어 뭐야 야 좀 무서운 소리나 아 오늘 후원이 팡팡 터진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뭐 봐요 이상한 소리나 이상한 소리나 걷 나 처리했어 아냐아냐 나는 진전모기가 좋다고 즉이요 자 이 모자가 이스터에그로 가는 첫번째 조건입니다 어떤 모자에요 어 그거 뭐에요 황금모자 황금모자 아 그거 호박모자에요 호박모자거든요 이스터에그로 가는 첫번째 조건입니다 이스터에그로 가면 뭐가 좋는데요 에이 에. 야 얘들아 빨리 저거 쏴 그래야 우리 빨리 넘어갈 수 있어 진행을 위해서 빨리 쏘려면 얘들아 아이씨 아이씨 좋았어 아니 셔크가 게임 쉽네 방금 내 뒤에서 총알이 20만발정도 날라왔는데 기분탓 기분탓 기분탓이 아닌데 피가 달아있는데 아니 아니 기분탓 좀비쌌어요 좀비쌌어 이상하다 아이씨 난 좀비 때렸는데 나도